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주리아스피터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배악한 슬픔을 아십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인 전쟁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듣고 배운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하자원 거의 없고 작고 가난한 나라 힘이 없어서 35년간의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3년이 바다이고 산이 국두의 70%인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45년 통립 이후 사상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고 1950년 3년간의 같은 민족끼리 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16개국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전쟁이 남긴 것은 국두의 파괴와 가남과 혼란, 배구품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300만 명이 죽었고 국두 정부가 파괴됐습니다. 수많은 누나들이 전쟁들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봉제 공장, 신발 공장에서 주야 삼켜대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전쟁과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아픔들 가난과 고생을 무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 한국은 성장 가마성이 없다고 외신들은 하나같이 입을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원, 자본, 기술도 없었던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지인분들을 통해 한국의 역사에 대해 들어오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리더십과 강력한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커피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지만 커피를 쓸 줄 하고 석유가 없는 나라지만 석유를 쓸 줄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이뤄낸 지금의 한국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